안녕하세요 조혜수박 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1일입니다 벌써 자 새벽입니다 새벽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려고 하는게 다른게 아니고 얼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 노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 6만개가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는 그 내용하고 그리고 좀 찾기 좀 쉽게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니어로 라는 그러니까 or.kr 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이로 디렉트로 들어가셔 가지고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은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 자기 지역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한눈에 온라인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시니어로 or.kr 이라고 그것도 제가 같이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여기 홍보가 좀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되게 편리하더라구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그 지역별로 세세하게 잘 나눠 놨어요 나눠 놨고 그리고 궁금한 그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번호도 다 밑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시행하는 그 사단법인 어디냐 이런 것도 자세히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런 것도 같이 좀 보여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런 거 하고 개요하고 뭐 전체적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박농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 요번에 이제 그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아 지지난주구나 11월 23일부터 그러니까 12월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온라인상에 있어서 복지로 온라인상에서 2021년 내년이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이거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건데 올해는 좀 더 그러니까 그 신청자를 더 많이 받아요 한 6만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올해까지 한 74만개 였는데 내년에는 한 80만개로 이제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더 많고 좀 더 풍부해졌습니다 풍부해져 가지고 그걸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캡처해서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자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게 복지로 입니다 복지로 복지로는 그러니까 네이버든 구글이든 어디든 치시면 됩니다 한글로 그냥 복지로 라고 치면은 이 사이트로 넘어옵니다 바로 넘어오면은 지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창에 띄워져 있습니다 메인에 띄워져 있고 거기 내용은 이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게 이걸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요게 이게 뭐냐 하면은 요번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새로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 홈페이지입니다 검색 홈페이지인데 검색 홈페이지인데 시니어로 OR.kr 이라고 요런걸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보면은 자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여기 해가지고 인덱스 핑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를 가리키네요 그죠 가리키니까 여기 지금 검색창이 보이죠 그죠 이거 검색창에 검색을 하게 돼 있어요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자세한 이제 그 내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가리양마 수초구면 수초구 강남구만 강남구 그러한 형태 뭐 부산 동네구 뭐 이렇게 치면 됩니다 상록구 뭐 안산 같은 경우 뭐 안양만안구 이렇게 치면 되니까 고리치면은 여기 이제 아래에 이제 쭉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요걸 제가 하기 전에 요 일자리 유행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제가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 유행을 저희가 살펴볼게요 일자리 유행의 첫 번째 이제 공익활동 자 요거는 지역사회 공헌하는 이제 사회활동입니다 사회활동에 참여연령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고 활동내용은 뭐 그러니까 논호케어 학교급식지원봉사 그 다음에 도서관 및 등 공공시설봉사 이런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더 많고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여기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이제 공익활동에 요런게 있더라라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방문을 하시든가 하세요 아니면은 아까 제가 보였던 그 시니어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두지 말고 활동기간은 그러니까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기간은 그러니까 한 12개월 최장 12개월까지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그러니까 일일 3시간입니다 그래서 월 30시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월 27만원입니다 요걸 그러니까 시간으로 저희가 환산을 해보니까 시간당 9,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사회공헌사회활동에 재능나눔활동이라고 요거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활동내용은 뭐 학대, 노인, 예방지원 그 다음에 예방이나 지원 그리고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등이고 활동기간은 한 8개월 정도랍니다 8개월 정도고 요거 월 한 10시간 이내에 그 활동비는 월 10만원 정도 그 정도네요 자 그 다음 자 사회서비스형에 요거는 이제 경력과 경험을 살린 일자입니다 자리 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참여연령은 65세 만 65세 이상입니다 근무 내용은 뭐 지역사회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업무지원 등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셔야 될 거는 하시고 싶은 거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만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무 기간은 10개월입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 월 60시간 이상이랍니다 요게 좀 많네요 그죠 그래도 보수가 60시간 이상이니까 월 한 71만원 정도 되네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시장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참여연령도 그러니까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거는 좀 낮네요 그죠 그런 이유가 좀 힘을 좀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무 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매장 식품 제조 카페 및 아파트 택배 그 다음 지하철 택배 아 요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무 시간 그 기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조금씩 상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가봅시다 자 취업 알선형이라고 또 있습니다 요것도 참여연령은 만 60세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힘을 좀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무 내용은 시험감독관 주요원 단순노무직 경비 그 다음에 관리사무직 요거는 요것도 근무시간 그 다음에 기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좀 더 다를 수 있다 각 지자치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일자리 유형은 제가 이제 알아봤고 일자리 이제 참여 방법입니다 참여 방법 보시면은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그 단계별로 나눠져 있죠 그죠 모집 확인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방금 저희가 들어온 지금 이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가셔도 알 수 있고 자 그러니까 기간에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당연히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요 때 이제 방문할 때 방문시는 등본을 꼭 참조해야 됩니다 그죠 그 대신 이 등본이 원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뭐 옛날 거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출하게 되면은 상담하고 이제 면접을 하고 당연히 이제 뭐 어떤 희망을 할 건지 어떤 사업을 하니까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면접해서 이제 보행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요런 거 이제 당연히 보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발 및 안내 그러니까 신청자의 자격 정보 확인하고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및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부 활동 내용 확정 참여자의 희망 활동 지역 그 다음에 세부 분야를 고려하여 수요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근무를 할 건지 요런 걸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되는 것 그런 부분을 갖다가 수요자를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근로 계획서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 다음 그리고 참여자 교육하고 그리고 활동을 실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자 그리고 뭐 전국 수행 기간은 그러니까 찾아보는 방법은 아까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수행 기간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령 무슨 시에 그러니까 시 도 뭐 그러니까 서울이다 그리고 내가 서초구다 이렇게 했을 때 검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기관명으로 검색하든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서초구 서울 서초구지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서초구립 디나무심트 이게 다 사단법인 같아요 사단법인 형태로 요렇게 다 나옵니다 요런 데서 다 채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셔서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이 사이트 이 사이트를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했던 거고 시니어로 or.kr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이트가 참 잘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첫 화면에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노인 일자리가 내년에 있는지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검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올해 나이가 60세에서 65세 이상인 시니어야만이 참여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신체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부분 노인 독신 가구이거나 경제 무능력자 또는 동거 중인 노인은 우선 선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자 그리고 가령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 요 검색창에 그냥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9를 치면 되겠죠 그죠 자 서초구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니까 자 여기 나와 있죠 검색 결과 총 17건이 나와 있댑니다 7건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단법인 것 같습니다 온세미로 지키미 라고 요런게 있고 그 다음에 노노케어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보는 방법은 요렇게 그러니까 그 기업명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단체명 그죠 그리고 요 구분이 나와 있죠 공유갈동이고 사회서비스형이고 시장형이다 아까 제가 일자리 유형을 제가 설명을 할 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계획인원은 30명이다 현재까지 참여인은 0명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접수는 11월 23일부터 지금 접수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접수 중인데 아직까지 많이 전혀 참여를 안 했네요 그죠 그 다음 아니면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건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노케어라고 두 번째 보니까 제가 요것도 23일부터 시작을 했고 신청을 그리고 12월 18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계획인원은 75명 그리고 공유활동이고 시장형이다 자 근데 여기를 한번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노케어 여길 우선을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갔더니만 요렇게 나오네요 요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전화번호도 나오고 자 사업체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 자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이네요 그죠 주소는 이렇고 전화번호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구입니다 이제 지금 요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근로조건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한 75명을 모집하고 주 근무시간은 주 한 10일에서 주 10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월 10일입니다 이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오타 난 것 같고 일 3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월 근무시간은 그래서 30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30시간이 되고 이 금액은 당연히 27만원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월 한 27만원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걸 이제 시간당 환산을 해보면은 대략 9천원 정도 나옵니다 거의 27만원 이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단기 알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다시 목록으로 가볼게요 목록으로 다시 가봅니다 자 제일 많이 하는 거 공공시설 지킴이 이런 거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요것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서초구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이네요 전화번호 있고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전화를 하시면은 상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잘 안내해 주겠죠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 자 마감일은 12월 18일이고 모집인원은 많이 하네요 130명 그죠 그리고 주 10일이고 요것도 주 10일 이게 월 10일입니다 이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오타예요 1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5월 근무시간 그러니까 30시간을 하고 이것도 9천원이네요 3구 27 그러니까 27만원 맞네요 그죠 자 요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지금 보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계신 곳 있지 않습니까 살고 계신 곳 자 다시 가볼게요 첫 하면 다시 갑니다 이 부분 자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습니까 검지로 요 자리에다가 시군구 내가 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가려 상록구 한번 쳐볼까요 이거 안산 상록구입니다 안산 아 여기 나오네요 바로 안산 상록구 아 나옵니다 자 안산 상록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총 41건이 지금 검색이 되네요 그죠 자 어 특이한게 있습니다 불법 촬영감시단 아까 제가 쭉 설명 드리면서 시장형에 이런거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제가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각 지자체별로 좀 다른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건 안산 시니어 클럽이요 그러니까 사업체명이 안산 시니어 클럽이네요 그죠 사단법인인 것 같습니다 자 불법 촬영감시단 계획인원은 50명 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좀 다른거니까 그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가 봤더니 그러니까 사업체명은 안산 시니어 클럽이고 전화번호 있고요 팔곡 1동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촬영감시단이랍니다 구인사항에 보니까 2020년도 이거 2020년도도 했네요 올해도 불법 촬영감시단 참여자 모집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2021년 거를 이제 또 모집하는 거겠죠 그죠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건강하고 활동능력을 지닌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노인 이래가지고 65세 이상입니다 그죠 상시모집을 하고 있대네요 그리고 요 이제 제출 서류는 등본 농협통장 농협통장 기초연금수급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요렇게 자 그리고 하는 일이 그런 거네요 자 공공시설 내 불법카메라 단속 탐지활동 디지털성범죄 예방캠핑 아 이런거 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 이런데서 불법카메라 혹시 있는지 그런거 단속하는 거네요 그죠 자 활동시간은 1 3시간 하루 3시간이네요 그죠 하루 3시간이고 모집인명 50명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월 한 10일 정도 일하고 음 그렇네요 그리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월 근무시간은 여기 30시간 해서 입금액 27만원 요렇게 나와있네요 그죠 자 다시 목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쭉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내년 있지 않습니까 내년 그 노인 일자리 60세에서 만 60세에서 65세 그러니까 그 이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59세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면은 노인 일자리역이라고 요 말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라던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이 사이트로 넘어옵니다 넘어오시면은 검색하셔가지고 요러한 방법 일자리도 검색해 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유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화를 통화해 보면은 또 그러니까 자세하게 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 80만개 일자리가 있댑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쭉 검색을 해 보시면은 도움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두서 없었지만 그래도 내년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방송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충하는 방송도 그러니까 요에 관련된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면은 제가 또 방송을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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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